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.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컨디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. 힙 업을 시키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을 하면 힙이 위로 쑥쑥쑥쑥 올라갑니다. 쑥쑥쑥 올라가서 무릎이 아플 때는 좌우로 흔들어줘도 효과가 높습니다. 발끝을 가볍게 또 눌러주면 운동 효과가 더 높습니다. 이렇게 부부가 함께 운동을 습관화하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부부 금슬까지 좋아져 언제나 삶의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.